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연입니다 오늘은 새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한 휴대폰의 성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거의 3년 전에 구매한 아이폰 7 플러스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의 정상가보다 20만원을 더 높게 주고 산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휴대폰에 대해서 잘 모를 때라서 그냥 직원분의 말만 믿고 덜컥 구입을 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알아보고 살 걸 조금 더 찾아보고 살 걸 그런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팁 여러분들은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번호 이동은 통신사와 기기를 모두 바꾸는 걸 번호 이동이라고 하고요 통신사는 바꾸지 않고 기기만 변경하는 걸 기기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둘 다 가격과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은 동일하나 대리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리점에서 통신사 자체에서 정해진 보조금대로만 받고 파는 것과 B라는 대리점에서 통신사 보조금에 대리점 보조금까지 더해서 판다면 당연히 B 대리점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통신사와 각종 통합 할인 등을 다 따져보았을 때 더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호 이동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현재 통신사의 약정이 끝났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24개월 2년 정도 약정을 많이 하시는데 약정 기간 전에 이동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번호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휴대폰 살 때 알아둬야 할 두 번째 팁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기본적인 할인으로는 할부 원금과 실 구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인과 판매자가 해주는 할인이 따로 있어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인은 인터넷 결합, 제휴카드 할인 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주는 할인에는 매장에서 판매자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 원금의 개념은 요금제 할인이 들어가지 않은 단말기 가격이고요 실 구매가는 요금 할인이 길값에 녹아서 포함된 금액을 뜻합니다 혹시나 이런 휴대폰을 사실 때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르시고 가면은 저처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할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와 너 휴대폰 잘 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씨링이라는 사이트를 주목해주셔야 되는데요 씨링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네이트판이나 DC 사이트와 굉장히 비슷해요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휴대폰과 인터넷 쪽으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종 스펙, 구매 정보, 핸드폰 시세표, 구매 후기 등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구매 후기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씨링에서는 핸드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휴대폰 성질을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곳의 위치나 시세표 등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세표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과 같이 시세표를 보시면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세표에 요금제가 정해져 있어요 평생 이 요금제로 유지하는 게 아닌 6개월 유지를 하고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LG유플러스에서는 5G에서 LTE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요금제 변경은 가능합니다 반면에 다른 통신사 KT나 SKT는 상관없이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이 띠링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용하는 비밀의 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온라인 구매 시에 더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의 방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할인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휴대폰 진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비밀의 방 이용 시에는 띠링 어플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비밀의 방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웹이 아닌 어플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 이메일 인증 후에 휴대폰 본인 인증 띠링 어플을 다운받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조금 할인을 진동을 통해서 전달받는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짧은 진동은 숫자를 미미하고 긴 진동은 자릿수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진동이 띡띡 두 번 오고 한 템포 쉬었다가 또 짧은 진동이 다섯 번 오고 그다음에 긴 진동이 네 번 왔다 그러면 두 번 다섯 번 네 번 동그라미가 네 개니까 25만 원을 미미합니다 따라서 할부 원금에서 이 숫자만큼의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 할부 원금을 입금을 하고 나중에 할인된 금액만큼 다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다시 돌려받는데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등록을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휴대폰 개통 후 이틀 뒤에 다시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의 방을 통해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비대면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밀의 방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후기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 더욱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 구매뿐만 아니라 전국의 휴대폰 가격 정보를 확인 후에 근처 가까운 매장에 방문을 해서 오프라인 구매도 가능한데요 띠링 사이트를 통해 이미 휴대폰의 최저가를 알고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직원분께 바가지 씌이거나 사기당할 일도 없겠죠 저는 진짜 휴알못이었는데요 굳이 휴대폰 유통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이 띠링 사이트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휴대폰 사기 전에 알아야 할 꿀팁 두 가지와 띠링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휴대폰 구매 전에 한번 커뮤니티도 방문을 해보고 다양하게 시세표도 확인을 하면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이제 휴대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바꾸기 전에 저도 사이트를 계속 염탐을 하면서 시세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이번에는 절대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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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